1. 인생의 고난 열 자녀가 한순간에 압사해 죽고요. 그리고 온 재산이 불타고 나 없어지고 몸에 악창이 나고 부인이 도망갈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욕에게 그 정도 권한을 주셨을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 욕을 정말 사랑해서 그 권한에 통과하겠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권한과 어려운 모든 문제를 오늘 말씀 붙잡고 통과해서 욕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됐어요. 우리는 애굽 세상이고 바로한 사탄 우리 태어나자마자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광야 생활 연단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면 욕은 그 권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의 욕을 성소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성전 뜰 단계에서는 이 번제단 십자가 피를 경험하게 돼요. 그 피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한 것이 회개 세례를 의미한다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욕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직전에 뭐랬어요?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그래서 일년되고 흐뭇는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인방 문설주에 뿌리는 짐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인방 문설주가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린 짐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 여기 홍해가루가 나오기 전에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인데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욕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 따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일곱 금초때 경험은 일장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금초때 성령의 불기둥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예요. 광야에서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욕은 그가 아직 성전 뜰 단계였지 여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허락했다. 그래서 결국 욕을 더 영적으로 성숙시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권한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인도받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욕 외에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어디선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이 이 성소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단어가 이때 나와요. 그저 회개라는 단어는 절대 안 해요. 친구들과 계속 서로 공박하면서 싸우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회개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해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왔을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은 없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마템 3장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회개요. 회개.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은 좁은 길 걸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 걸는 그 과정이 우리는 광약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성전 뜰 단계가 대부분이에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구역의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정말 회개한 사람만이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그 빛이 강력한 그 빛 앞에서 거꾸로 해서 통에 자국하고 성령의 불빛도 불빛에 대해 정도가 다르죠. 성령 충만한 만큼 자기가 작아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 땅이란 걸 알아요. 바울은 내가 사도라 감당하지 못한다. 만삭되지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디모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 마지막 바울은 더 깊은 단계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까지 고백해버려요. 그만큼 성령의 빛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통에 자국하고 내 안에 죄 밖에 없고 약하고 죄하고 더러운 것 밖에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요. 성령의 불빛이 강한 만큼 그리고 열두 떡상의 말씀의 떡을 먹어요. 그래서 실제 말씀을 먹는 그 맛을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스스로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 있는 것이 즐겁고 꿀송이 달고 그런 단계에 그런 단계에 달아야 지금 내가 성소에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양단의 간절한 성령을 사로잡은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물을 묵상하면서 이 사우랑과 다이대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사우랑도 성령 받았는데 사우랑은 실패자고 다이대의 승리자가 됐는데 차이가 무엇일까 사우랑은 고난 연단 없이 하루아침에 바로 왕으로 떠버렸어요. 사우랑도 처음에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연단 고난 훈련이 없이 솔로몬은 연단 고난 훈련이 없이 바로 왕이 오를 때 나중에 육체의 사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다이대의 다이대의 수많은 고난 연단 훈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이대의 변화가 아름답게 걸어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랑을 보면 사우랑은 그가 죄를 짓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러면 아멜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멜렉은 왜 진멸을 하겠냐면 에세의 손자족소이기 때문에 육을 말해요. 육은 절대로 타워야 안 돼요. 쳐서 복종시키고 진멸해버려야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근데 사우랑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가 좋은 소 양을 진멸 안 했어요. 안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들라 했습니다. 순종의 제사들라 났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만 낳은 즉 그래서 거역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말씀하셨음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하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버려요. 심판이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우랑은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여기서 이 혼을 보면 영어로 살았는데 혼은 뭐냐면 자아인데 지정의 내 머리 생각으로 항상 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깨뜨리고 부숴뜨리는 과정이 권한을 통과해야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숴져요. 권한이 없이는 내가 잘 나가고 대단한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부족함을 모르고 껑충거리고 뛰고 내가 대단한 인기 명예 권세를 울면서 절대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잘 안되거든요. 깨뜨려지면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어있어요. 문제는 자아가 깨져라고 그렇게 자아가 깨져라는 얘기 여기 있었는데 왜 원이 어디 있었냐면 인간의 죄는 바로 마귀가 욕을 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너 하나님의 영광도가 있는데 너 중심으로 살아 이게 너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쳐다본 즉 먹음직스럽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눈을 본 거 안 모으고 정욕 지혜의 결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을 동경해요. 애굽에는 이 고기도 있었고 수박 위에 부추 마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만나뵐 게 없다고 원망 불평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왔으면 홍해 바다가 학자들이 여기기면 약 천사명 깊이 갈려졌대요. 험한 물베개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다 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수렁이 바닥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리고 여기 열 가지 제약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릅니까?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멸망당했는데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뱀의 무기를 죽고 가난하다가 2만 3천명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통의한가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통의하고 끊고 버리고 말씀이 금이 들어가서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회개한 건데 말씀의 금에 의해서 언젠가 고난을 광야 생활할 때만이 낮추고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회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우랑은 그런 과적 없이 바로 떠버렸어요. 연단 없이. 그러니까 사우랑은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요. 나중에 사우랑이 또 보면 사무엘이 오기로는 날짜 일주일이 넘어도 안 오니까 제사 들고 말았어요. 제사. 그때 왕이 망령되게 한 나이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약속 안 지킨 게 사무엘인데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도망가니까 빨리 제사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너 전쟁을 이기려고 네가 제사 드렸지? 오늘 복 받으려고 에배드립니까? 여러분, 복이 목적이 하나면 수단 되고 말아요. 에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 자체에야지. 하나님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문제는 혼이 안 깨져서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래서 복종하지 못한 것이 사우랑으로 망하게 됐어요. 이게 사우랑이 얘기하냐면 사우랑도 엽처럼 고난만 겪어버렸더라면 그가 인생이 아름답게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엽을 권한을 주면서 엽은 그 권한의 의미를 알았어요. 엽기 23장 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엽기 23장 8절부터 말씀 드려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잠깐 여기서 엽이 전혀 칠흑같이 어두운 권한의 그 통로를 하면서 뭐란가 그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자가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만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가보고 있다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야 난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통스럽고 남편이 힘들게 만들고 사업에 좋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나는 정말로 분통 터지고 잘못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할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아셔요 아시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아시면 되잖아요 억울합니까? 십자가지 괜찮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 내 얼굴한 거 아시죠 아시나니 안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돼 연단 받은 데 불 속에 넣어버렸대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신앙 순수한 100% 복주가 안주가 아니고 정금신앙은 예수가 나와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믿습니다 그분이 피주고 샀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할 자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군받았습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해답은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정도로 가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대 편법 쓰지 마세요 진실하고 정리가 깨끗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 원한 뜻대로 가야 돼요 나는 의문식보다 기억이 없구나 그 다음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뜻이 일정하시되 지금 우리는 여비 그 다음에 두 배 복 받는 거 알잖아요 여비는 그런 거 없어요 한 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아니 열 자녀가 한순간 죽어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정금신앙으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갖고신 하나님 그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말씀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사세요 정도로 걸어가세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해답은 말씀대로 갈아야 돼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다가버리지 마세요 죽어도 십자가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예 성소에서 하나님 나를 빚으신다 빚으세요 뭘로 세상 윤리 도덕 철학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변합니다 말씀해 줘서 내가 깨뜨려주고 부서주고 변화된데 성령의 불받으니까 거꾸로 져갖고 말씀 먹으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좋은 죄였어 고통이 하고 번제당 기도해서 내가 내려놓고 하나 앞에 몸부림쳤더니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믹서기 믹서기 과일 넣고 획 돌려버리면 완전히 주비 나오더라고 사과나 복숭아 넣었는데 그거 사과 복숭아 행척 없어요 막 돌려버리니까 아하 여기에 넣고 돌려버려 여기 여기 안에만 돌아버리면 불빛에 성문 충불받고 말씀의 떡에서 거꾸로지고 향단에 기도만 들으면 여기서 완전히 믹서기로 해서 넣어버려요 바꿔버려요 사과랑은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요번 과정을 겪었는데 다잇은 이 과정을 겪어져요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잇이 다잇 같던 신앙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세 가지 다 이 시험을 이겨요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 먼저 걸러 넘어졌어요 우리와 저를 보냈어요 목요한 여인 보고 그래서 그가 통에 잡아 회귀하는데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여러분요 죄를 지어서 죄입니까 죄이니까 죄를 짓게 됩니까 죄이니까 죄를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 짓고 더 어려워졌어요 완전히 통에 회귀밖에 없어요 이게 다잇이 여기다가 믹서기 너브를 돌려드라고 두 번째 암무고 정욕이 딱 걸렸는데 압살롬이 굉장히 미남이고 출중하니까 압살롬을 반해가지고 암눈 죽인 압살롬을 데려다가 그래서 엘셈이 낳았다가 압살롬 반약받고 혼났어요 세 번째 이승의 자랑 군대수를 지어서 살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서 조사했으면 괜찮아지요 동기가 군대수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냐 와 내 군대수 몇 명 자랑 오시냐 너 혼 좀 나라 그래갖고 재앙임하고 백성이 7만 명 죽고 그리고 통에 울고 기도하면서 아리우나 타장마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타장마당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게 놀라운 게 아브라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돈바이였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태가 됐어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다이씨 실속은 넘어졌거든요 군대수 조사 잘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이씨는 통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여기 산에 불이 떨어져 여러분 재물나는데 불이 떨어졌다 다이씨는 놀라버린 거예요 그게 성전태가 됐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회개에 동의하면 더 놀라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이씨는 이 세 가지 왜 다이씨의 아내가 다이씨도 그렇게 훌륭하지만 이 세 가지가 아내에서 꿈틀거린 것을 하나님이 처리시켜서 처리 언제? 혼노암으로서 혼노암 밖에 영이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엽은 나중에 42장에 엽기 42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가 나중에 시작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을 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무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봅니다 무죄한 말로 이치를 지금 말만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 깨닫지 못한 말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요 욕기 1장부터 죽어보면 친구들 서로 하나 믿고 아이고 내가 말한 거 다 틀렸다고 닦고 내려놔 그러면서 뭐란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혼이 깨졌어 완전히 죽어서 나는 무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버틀 위해서 빌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욕이 귀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아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아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게 중요해요 욕이 여기서 믹서기 돌려왔고 죽기 하면 살기인데 향단에 기도해서 환히 했더니 올라갔어요 어디로 번지에다가 올라간 게 뭐냐 버틀을 위해서 빌매 그 버틀에 계속 요아한테 공박했거든요 너 호박식 간 거 있지 너 죄 있지 죄가 아니야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아 너 버틀 축복기도 해주래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어른 사람 복을 빌어주래 그래서 복을 빌어주었더니 축복해줬다 이게 이제 지성소로 올라갔어 이게 최고 용서하고 사랑에 단계 최고에 단계했다고 올라갔더니 나중에 복을 주는데 갑절에 복을 주는데 자 12절 시작 요아께서 요배 만련의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하늘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권한 괜찮아 내가 너 끝에 알아서 해줄게 우리는 책임 못 져요 물리를 저지러 놓으면 내가 야 양칠천 만사천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한시키고 벗들에서 빌 정도 영의 사람 완전히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요 지성소 신앙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 자녀를 또 줬고 열 자녀면 두 배니까 20명 주지요 아니 천국에 10명 있어 또 10명 주면 20명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신앙을 올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했구나 다이 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괜찮아요 나를 깨뜨리고 만들어서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주물떡 주물떡 만들어서 만드신 과정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을 이기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데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는데 절대 이기는 분은 우리 예수님만 이기는 자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님이 이긴 것은 뭐이냐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완성했다는 것은 테텔레스타에 그래서 마귀의 빛을 보혈로 청산해갖고 우리를 구원을 시켰다 그래서 교환을 시켜본 거예요 다 이뤘다 청산했다 피죽을 내가 사버렸다 우리는 사실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그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승리와 축복이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보니까 개세마라동사에 기도해요 땀이 핏방울 돼도 기도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할 수만큼 이 찬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너무 십자가가 고통이 힘드니까 그나마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대로 순복했을 때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돼서 다 이루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노력으로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아지니 가아지인 줄 빨리 알아야지 스스로 못 살아 우리가 없어요 나무에 잘 붙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하고 말씀도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연약고 보자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고 얼마나 죄인중이 지키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행복한가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때 와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지성소에만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하셔야 되거든요 임재 임재가 없으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임재가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 것은 첫째거든요 회개는 회개 사랑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로 사는 것인데 무엇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 얼굴을 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축복 은사 안 쓰여서 병이 낫고 역사가 낫고 인기 좀 있어갖고 내가 좀 떴으면 쓰겠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사실은 알아요 우리 속을 알아요 너는 끝까지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을래 너하고 나하고 신부관계야 자녀야 네 생각 자체가 변질됐구만 너는 내 인생 나를 나만을 위해서고 주임을 산 것이 주임을 사랑한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놀라운 역사 섭리 인도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 나를 우무어줘서 나를 딱 깨안아주고 막 갑자기 얼굴 부벼준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경유인도가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가 영적신앙 갖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요 아 그래서 그러구나 다 내려놓고요 내 욕심 비워야 돼요 야망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썽을 주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란 것을 절대 깨달으니까 나는 도대체 불가능한 인간인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그래서 감사해서 울고 감기 울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울고 사랑해 그 사랑의 능력인데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욕은 벗뜨려서 빌어줬어요 자 제가 조금 나하고 마음 상한 사람이 광주 누가 있어 근데 그 사람 참 속이 상한 미움만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분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복을 빌어줘 그분 내가 점수가 따지 않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하는 기도 뭔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 점수 받으려고 내가 마음 상한 사람이 기도해 주지 진짜 하나님 복을 줘보면 나보다 더 잘 되버리네 내가 마음이 상해 너 그 마음이 상하니 그것까지 널 알아 네가 진짜냐 진짜냐고 외식을 하고 있구만 사랑해 많은 척 하지마 얼마나 외식이 얼마나 외식이 나를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꼬봉도 대고 밑에 들어가고 내가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민족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또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있어 싫어요 내가 대장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얻으러 오게 해야 되는데 너는 지체잖아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 네 한계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거 실제 되냐고요 그거에 사랑이 되고 성격이 되고 오른쪽 여행을 모르게 해야 되고 근데 언젠가 좀 날 알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아서 좀 더 잘되고 싶은 것이 네 안에 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아직 여기 안 죽었구만 책이 안 죽었어 여기가 권한 여기 안 통과했어요 100% 통과되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져요 환제 죽었어요 나는 없고 사나 죽으나 죽으시고 고지하나 영광이라면 괜찮아요 그렇죠 나 같은 걸 써주신 것만 감사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서 하였을 뿐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를 보면 밀루간을 막 던져 던져 불더라고 나는 밀루간을 자기가 없다고요 됐다 나는 중심 동기를 본다 사랑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좋아하고 업적 실적 나타나면 대단하대요 하나님의 외롭대 내 진짜 종 있냐 너 감동 받니 지금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 은사 능력 축복 이 임재 있으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임재 없어 한때는 임재 있었고 지금 은사는 이것만 따라가니까 그 뿌리가 생명은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것만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게 첫사랑을 버렸다 너 첫사랑을 버렸어 날마다 변질된 우리 때문에 주여 아직도 이 땅에 그렇게도 야망 있고 높이 되고 싶고 크고 되고 싶은 것이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또 금식을 회개하고 주여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시고 지금 제가 아무리 지식설교에도 안 들어가요 제가 깨지고 부서지면 말에 지르지 않고 성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했다면 임재가 했다면 내 가슴에 사랑이 흘러간다면 옥합을 깨뜨리면 향유가 흘러나올까 내가 안 깨져서 향유가 못 나가니까 네가 문제인데 항상 내가 문제 모르고 내 남편의 문제고 내가 이만한 실력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하고 또 나나나나나 한 것이 우리 변질된 인간들 그래서 회개해 주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이 속에서 하나의 믹서기 돌려주시고 주님 나는 주님의 사명감당하고 천국만 가면 됐어요 지옥 갈 사람의 천국만 가면 됐어요 임재 임재 성령 임재 그건 그냥 안 돼요 여기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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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임재 가운데서 사랑이 되어지고 섬귐이 되어지고 희생 헌신 자체가 기쁘고 내가 너희로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에 남은 것들은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주님 시작하더라도 크게 질겨요 누구 타러서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내가 문제고 민족도 내가 문제고 북한도 내가 문제고 누구 타대요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이랬다고 통에 잡아가면 하나님이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될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부족하냐고요 우리가 이 과정을 못 거치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껏 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열매를 보아 알아요 진정 회개겠니 회개는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있으면 다 뽑아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가 되고 이것만 거쳐보면 성의에 불이 올 건데 엘리아처럼 될 건데 휴고도 되고 안 좋고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받아도 그런 외로운 엘리아가 싫고 다 싫고 그저 그 과정을 싫고 결과가 무엇이냐고 업적 실적이 있냐고 거기에 그 실적 업적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것이 네가 나의 힘이 되시니 오후하여 하나님은 내 반석이오 요새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고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밤새 기도 시간 즐겁고 그랬으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또 그러지 말고 나는 너하고 만난 시간 즐겁고 행복하다 너는 너하고 교제하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지성소 신앙, 임재 신앙,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만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